I don't really have motivation to continue to work out unless I have something that I'm working towards. So, I started thinking about competing in men's physique, which is like bodybuilding. 아, 강감생 형. 아, men's physique이라고 정말로 요즘 대세인 피트니스 대회 중에 하나죠. 모든 대회에서? 와, 트로피도 멋지다.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보디빌딩? 그거랑 같은 거예요? 보디빌딩 하면 딱 생각나는 거. 삼각 팬티. 아, 맞아. 삼각 팬티 딱 입고 근육이 정말 이런 거 보죠. 1번 포즈 보트에서 뭐 이런 데. 등만 이런 거. 그렇죠. 등 근육도 보여주고 하체도 다 보여주고 허벅지 근육 다 보여줘야 되는데. 이제 men's physique 같은 경우는 지금 딱 보면 바지가 약간 해변가에서. 수영복이에요. 해변가에서 정말 빡팠을 때. 시선이 한 번 더 보게 되는. 사실 조금 이렇게 이런 바디빌딩이 좀 너무 과하다는 생각도 있는데. men's physique이 약간 이쁘고 약간 좀 이렇게. 정말 보기 좋은 아름다운 몸. 차이점이 뭐예요? 바디빌딩 같은 경우 1번부터 7번까지 규정 포즈가 다 있어요. 근데 men's physique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측면 전면 후면 그렇게. 그럼 아예 다리는 아예 안 보나요? 다리 같은 경우는 그렇죠. 딱 포즈는 없어요. 그런데 정말 상체에 비해서 너무 종아리가 너무 빈약해 보인다. 비율이 안 맞다. 그러면 감점 요소가 됩니다. 맞죠? 맞죠. 나가야 돼요. 아! 스톡맨이 뭐예요? 정말 힘으로 얼만큼 힘이 센지 보여주는 제대로 된 대회죠. 중량을 얼만큼 들고 버티고 하는 거죠. 말 그대로 스트록만 보는군요. 또 다른 운동입니다. 마치 바디빌딩, 멘트 스피크처럼 근육을 키우는 게 아니고 힘을 키우려면 운동 방법 자체도 틀려지고요. 먹는 것 자체도 틀려져요. 우와 대단하네요. 뭐라고요? 트럭을 뜬다고요? 트럭을 끄네요. 아, 이거구나. 우와. 버스가. 우와, 트럭. 이건 차렷하시는 분들이 막. 버스네. 아우, 저게 몇 프로야. 저거 정말 힘들다고 들었어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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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competing in a strongman competition on this Saturday. I've won the last two and, you know, I plan on winning this one as well. 물론 모든 서울унд